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70대 중후반을 넘으신 한 원로 교수님이 보낸 기고문이 아주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모두 다 지켜본 분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조언과 흉구를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하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기는 눈뜬 장님 반박론자들에게 드립니다. 참다 참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이젠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저들은 병신들이라 모욕하는 교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올린 글에 약간 막말처럼 들리는 곳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21대 총선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저명한 국내 국외 통계학자들 수학자들과 자료분석 전문가들의 과학적 증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볼 수 없는 눈뜬 장님들이 주필인의 평론가 내 교수 내 정치인 내 함에 내뱉는 공허한 말들을 보세요. 왜 공허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자료분석에 근거해 제기하는 측은 부정선거가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학적 수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론자들은 오프라인상에서 선거관리가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부정선거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논거에 바탕하여 부정선거 의혹론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자는 해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후자는 달을 가리키며 비난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반박론자들의 반론은 대상을 잘못 보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그들 자신의 주관적 당위론에 근거하여 해가 아닌 달을 향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선거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으므로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다. 부정선거란 주장은 언모다. 부정선거란 주장은 보수의 수치다. 같은 요지의 비과학적 당위론 이른바 고정관념에 근거한 빈소리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몇 마디의 명령에 의해서 극소수의 상청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표조작 행위는 오프라인상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임직원 대다수와 동원된 인력들은 표조작과 무관할 것이라고 유추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도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대다수 선거관리비원회 관계자들은 반대할 리 없다고 봅니다.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극소수의 최상청 표조작 조력자들일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표조작으로 생성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주장을 반박하려면 그러한 주장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반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아닌 달을 가리키며 행하는 그들의 비판 모두가 가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정해놓은 당의론 이른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실시된 오프라인상의 철저한 관리상태를 고려할 때 부정성그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림에 근거하여 내뱉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실체도 없는 당의론에 근거한 말들을 어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들의 근거도 없는 허황된 말에 현액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본인의 지적에 대해서 저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서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해를 가리키고 있는 그대들의 주장은 이러저러한 곳이 허위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리키며 반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한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포도 조작값 생성의 조작 모델, 수학적 조작 함수, 한국2020 총선은 부정성그란 논문, 미국 미시간대의 월터 미베인 교수 등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한 반론이 아니라면 이제 말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내뱉는 말은 혹새 무민하는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잎들 다무시기 바랍니다.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다면 부끄러워져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분과 정부 측 고위 인사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부디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전선거 부정 의혹의 진위가 금형되어서 국론 분열을 막고 국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문건을 입수했을 때 연배가 드시고 삶이든 사이든 좀 관조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이 쓰신 참 아름다운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립니다. 혹시 저와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걸 읽고 언찬으시더라도 나이가 드신 노년의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니까 늘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 훨씬 더 관대하게 상방을 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